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이다 세포의 변질은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세포 프로그램 곧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는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얘기예요 확실히 알아야 힘이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유전자 회복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유전자는 분명히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는 유전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첫째, 외부적,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도 상당히 강하게 우리 유전자의 영향을 미치지만 알고 보면 외부적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어디에 변화가 오면 내면에 변화가 오면 유전자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사실상 이 내면적 환경이 훨씬 더 강력하게 유전자에 착용합니다 내면적 환경을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가지는 뭐예요? 뜻 그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알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 외부적 환경이나 내면적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외부적 환경에 내 유전자가 영향을 받구나 내면적 환경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구나 그거 안다고 해서 아무 유전자 회복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이에요 선택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환경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나는 뉴스타트를 선택할 거야 설악산에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물도 마시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보고 아침에 스트레칭도 해보고 그럴 거야 꺼야 해놓고 안 하면 뭐예요? 유전자의 영향을 안 돼요 결국 이 선택은 우리들의 무엇에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선택은 궁극적으로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유전자는 변화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강의 시작 전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최근에 와서 노래를 기분 좋게 즐겁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강의 시간마다 이런 아름다운 경쾌한 동요를 부를 텐데 어떻게 부르기로 선택하셨습니까? 행동으로 불렀습니까? 적극적인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면 놀랍게도 유전자는 회복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놓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선택을 행동으로 뭐예요? 나타내자 이렇게 되면 그래서 노래 부를 때는 노래도 부르고 박수 칠 때는 확실하게 치고 함성도 질러보고 이래서 내가 오랫동안 지난 40년, 50년, 60년 동안 선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른이 되면 이상하게 자꾸 부정적인 선택만 합니다 아시겠죠? 부정적인 선택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유전자를 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유전자에 즉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속에서 선택한 것이 잘못 선택하는 것이 쌓이면 그거를 뭐라고 해요? 잘못된 선택이 쌓인 것을 뭐라고 해요? 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유전자는 꺼져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암이나 동맥경화나 무슨 관절염이나 고혈암이나 동맥경화나 중풍이나 이런 병들을 다 뭉뚱그려서 무슨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인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인병 성인병이라는 그 명칭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이런 병은 다 성인병이야 그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몰랐죠 우리가 모르니까 나이 탓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대충 이런 병 다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나이 들면 대충 걸린다고 그러면 그런 성인병들도 알고 보면 다 뭐가 변질된 병입니까? 유전자가 변질된 병입니다 유전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변질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질병들을 생활 아니 성인병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를 뭐예요? 안 씁니다 여러분 TV나 신문에 성인병이라는 단어는 이제 안 나옵니다 대한의학협회, 미국의학협회도 그런 성인병이라는 명칭은 이제 다 폐지해버렸어요 왜요? 나이 안 들어도 뭐예요? 나이 안 들어도 그런 병이 다 생기니까 20대에서도 생기고 30대도 생기니까 그러면 이게 성인병이라는 말이 이제는 맞아떨어지지를 뭐예요? 안 해요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무슨 병? 생활습관비 생활습관 그래서 이 행위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습관으로 생활 습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 쭉 쌓이면 그 나쁜 습관에 따른 나쁜 행위가 계속 쌓이면 유전자의 영향을 미쳐요? 미쳐요? 미칩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그 나쁜 습관을 뭐예요? 유전적으로 유전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의학계에서 참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그 녀석 커가는 걸 보면 꼭 지 애비하든지 그대로 쏙 뺐구나 그래서 이 습관적 행위 습관적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은 결국 유전자의 영향을 미쳐서 후손에게 유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기독교계에서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모두 뭐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담과 이브가 갑자기 무슨 선택을 했어?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 내면적인 외면적인 외부적인 환경은 안 변했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생각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해서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나쁘게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니까 변질된 인간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게 다 최근의 얘기입니다 최근에 무슨 유전자의학? 어쩌면 배웠잖아 구성 유전자의학 구성 유전자의학자들이 점점 이런 것을 밝혀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 그 환경의 선택 내 식생활 습관 나의 운동 습관 내가 화를 내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위로해 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이 모든 그 선택이 내 마음속에 사는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참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선택이 왜 결국은 생활 습관을 변질시키고 이 생활 습관이 결국은 뭐예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관계를 제가 앞으로 더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아 역시 그렇겠구나라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수준에서도 사실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질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슨 환경을 선택해서 나쁜 환경을 선택해서 나쁜 습관이 들어서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된다 그 나쁘게 정상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이 생활 습관이 바뀌었어 결국 왜? 내가 올바른 선택 뉴 스타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간단히 줄여봅시다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게 쉽겠습니까? 비정상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나쁜 선택 이것은 올바른 선택 그것은 뭐예요? 올바른 선택은 뉴 스타트 선택입니다 뉴 스타트 선택해서 비정상으로 변했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게 쉬울까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쉬울까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손들고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것 병 드는 것이 더 쉽다 그러면 비정상으로 병 들었다가 바른 선택만 하면 뉴 스타트만 하면 회복하는 것이 더 쉽다 막상막하네요 어느 편이 옳을까요? 어느 편이 옳을까요? 어느 편이 옳을까요? 자, 여러분 정상적인 유전자들은 가능하면 정상을 유지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 환경이 점점 악화되면 할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하여 즉 생존이라도 유지하기 위하여 비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외부적 내면적 환경 때문에 비정상으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진짜로 변하고 싶어서 변할까? 변하기 싫은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변할까? 울며 겨자 먹기로 변할까? 왜? 안 변하면 죽어야 되니까 마시고 자, 이 사람이 담배를 자꾸 피운다 담배를 피우더니 이제 뭐까지 마시기 시작해? 술까지 마시기 시작해 이제 술 마시더니 운동도 안 해 그러면서 쓸데없는 혈압약이 뭐 이런 거 자꾸 먹어 환경이 점점 뭐예요? 악화되면 세포들이 속에서 못 살겠다 특히 폐세포가 담배는 줄여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담배 피우는 회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폐세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더 탁해지는데 아, 이 사람은 담배를 뭐예요? 점점 더 피운다 정상적인 폐세포로서는 견딜 수가 뭐예요? 없다 견디려면 어떻게 돼? 내가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이 사람은 내 세포의 변질을 지금 유전자 변질을 강력하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폐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서 점점 뭐요? 그래도 살아남기 위하여 폐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담배, 한국 사람들 담배 얼마나 많이 피워요? 담배 피운다고 다 폐암 걸립디까? 아니요 어떤 사람이 폐암 걸려요? 아주 헌신적으로 피워야 돼요 담배 띄엄띄엄 피우는 사람들 피하면 잘 안 돼요 신뢰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산돼지가 정상입니까? 집돼지가 정상입니까? 산돼지가 정상이죠 돼지는 산돼지가 정상입니다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무리 키워도 집돼지가 안 됩니다 내 돼에서는 내가 산에서 잡아온 산돼지가 집돼지 되는 모습을 못 봐요 그래서 난 죽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내 아들한테 한번 열심히 키워서 집돼지로 잘 만들어 봐라 우리 아들 때에 부탁을 우리 아들 때에서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 집이라는 환경에 산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밥 갖다 주는 그런 환경에서 굉장한 세월이 걸려야만 서서히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결국은 집돼지가 된 겁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다면 해보세요 여러분 당대에 못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던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집돼지를 정상적인 환경으로 산으로 뭐예요? 보내면 후닥딱 변합니다 후닥딱 정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가 3개월이면 새끼는 안 되나요? 그래서 산으로 가서 첫 새끼는 산돼지가 아니야 그런데 그 첫 새끼들이 또 뭐예요? 또 교미를 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가 나오면 산돼지가 돼 금방이야 그러니까 한 6개월 내지 1년 안에 산돼지가 돼 그러니까 정상에서 유전자가 나쁜 환경을 선택함으로 말면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가 된 것이 더 쉬우냐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쉬우냐 뭐가 더 쉬워요?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기서 보면 별로 반갑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참 와 그렇구나 칭찬해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마음 상태로는 박수가 안 나와도 치세요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보면 여러분 그 행동으로 옮긴 뭐가? 노력과 성의가 전달이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별로 박수 칠 생각 없죠 그래서 행위로 안 하고요 왜? 여러분 스트레칭도 쭉 땡겨서 해야만 유전자가 작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로 옮기라고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아니 기분이 나야 하지 그러지 마세요 하면 기분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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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오바를 하셔야 된다 오바 그래서 오바 안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오바 안 하는 사람 점잖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잖은 사람이라는 말 뜻은 어떤 사람이에요? 점지 않는 사람이에요 점지 않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빨리 늙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라는 이런 선택을 하셨는데 이럴 때는 이제 한번 내가 점지 않기 위하여 빨리 늙기 위하여 점잖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지금 늙느냐 빨리 늙느냐 천천히 늙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 암이 지금 낫느냐 뭐예요? 안 낫느냐 내 뇌세포가 지금 빨리 재생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모든 재생과 치유를 시작시키는 유전자를 켜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가 결정이 되도록 되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우리는 병드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낫는 것이 훨씬 뭐예요? 쉬워요 병들어서 낫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뭡니까?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습관이 즉 내 행위가 즉 나의 뭐예요? 선택이 잘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자가 빨리 회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행동 혹 생활습관이 바뀌지를 뭐예요? 안아서 병이 잘 안 낫는 거지 그게 본래부터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유전자는 항상 뭐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정상위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들이 모여서 맨날 부르는 노래가 있답니다 암세포가 모이면 그 암세포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그 부르는 노래가 뭐냐 청진기로 잘 들어오면 들린대요 들어보면 그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고향으로 그 옛날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하고 또 한 노래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노래 내 고향 남쪽 바다 꿈엔 들 뭐예요? 이즈리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야, 이상하다 갑자기 웬 현미밥이 들어오냐? 아침부터 웬 뭐예요? 스트레칭이냐? 웬 노래를 다 부를까? 웬 박수를 치고 함성을 다 질러? 환경이 확 달라지요 그러면 포기하고 있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하고 탄식하고 있던 암세포들이 뭐예요? 뭐라 그럴까 지금쯤? 짐 싸자 짐 싸자 그런 여러분 그런 뭐를 해야 돼요? 상상입니다 상상 이 상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상상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상상임신 남자하고 하루밤도 자 본 일이 없는 여자가 아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 가지고 나 상상 나 임신했어 자기가 임신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 상상으로 유전자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암밭 같았던 유방이 어떻게 해요? 커져요 세상에 뭐도 커져? 자궁도 커집니다 자궁과 유방암이 커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커져요? 여성 호르몬이 상상 전보다 상상 후에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생산돼요 왜? 여성 상상 전에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이 빨간색 유전자를 여성 호르몬 유전자라면 상상하기 전에는 이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요 상상을 하니까 임신했다고 임신했다고 왜 유전자가 이렇게 더 활동하니까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더 많이 생산돼서 그래가지고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길 때 오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입덧 입덧도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생각 상상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이제 내 T세포도 내 면역세포도 활동을 시작하겠구나 하고 상상을 하시라고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내 T세포들이 암세포들이 그동안 암세포를 잘 죽인 애들이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못 죽이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뭐예요?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 상상이 유전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치료법이 등장했었습니다 미국말로 하면 적극적 파지티브 그 다음에 상상 이미지리 파지티브 이미지리 테라피라는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요법이 등장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왜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느냐 그게 효과가 없어서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상상은 우리 유전자에 계속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 방법이 시원찮아서 다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가장 산만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요즘 우리말로 시너지 그렇죠? 서로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그룹이 몇 명이게? 열두 명 열두 명일 때 가장 이렇게 서로서로 그러니까 열두 명보다 작으면 그 효과가 떨어지고 열두 명보다 뭐예요? 많으면 뭔가 산만해지고 기장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열두 명이 가장 좋다 그래서 열두 명의 암 환자들을 모집해가지고 피검사 다 하고 면역력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를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도심지 병원 안 조용한 방에서 열두 명이 이런 강의를 듣고 상상을 시작해 그래서 상상을 도와주기 위하여 영상이 필요하고 또 음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취지냐고 하면 여러분 각자의 몸 속에서 그동안 힘을 못 쓰던 면역세포가 갑자기 활발해져서 암세포를 격렬하게 죽이고 있다는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십니다 이제 잔잔한 바다가 나오고 자 우리 모두는 바닷가에 서 있다 그것은 그때부터 눈을 감으라 그래요 감으면 그 다음에 암세포들은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라고 상상을 해라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갈매기가 없다 그 갈매기는 면역세포라고 상상해요 그래서 그 암세포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갈매기들이 저쪽에서부터 접근하고 있다 아 그래서 제일 첫 갈매기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갈매기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갈매기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갈매기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갈매기 숫자가 더 늘어갑니다 물고기 떼를 발견했습니다 물고기 떼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지금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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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합니다 적극적 상상력법 상상이라는 것을 시시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positive imagery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피를 다시 빼서 보면 와 면역력이 뭐예요 물진도 상승되어 있는 거예요 와 이거 굉장한 굉장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째 하니까 더 강해지고 3일째 하니까 더 강해지더니 이상하게 나을째는 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해요 5일째 더 떨어져 별로 효과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 짓이 아니잖아요 맨날 12명이 손잡고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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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일간은 뭐예요 재미로 했는데 나을째부터는 그러니까 따분해요 안해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라는 것도 내가 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뭐예요 깨닫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은 갈매기 갈매기 할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예요 착 상상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 그렇지 맞아 어 그렇지 내가 이거를 거의 잊어버릴 뻔 했구나 자꾸 그러면서 실제로 그 강의에서 듣는 뭐예요 새로운 그 정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보가 새로운 게 자꾸 들어와야 돼요 자꾸 들어오면서 그 정보를 그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싱싱한 상상이라야 된다 그래서 갈매기 갈매기 하는 건 뭐 원칙과 꼭 같아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늑대 소년 늑대 나라다 점점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는 지겨운 그러한 아무런 새로운 정보도 없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상해 봐야 그 상상의 힘은 유전자에 별로 미치지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좋은 날씨 아름다운 설악산 이렇게 보시면서 저 설악산 정말 멋있구나 자 여기에 바로 앞에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 참 좋다 와 이 앞산이 숲이 참 좋구나 이제 이런 좋은 것이 알고 보면 깔렸는데 널부러져 있는데 우리는 계속 내가 낫겠냐 내 팔자야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계속 보고 그건 결국 알고 보면 나의 선택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 유전자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들 다 항암치료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도 뭐예요? 유전자만 다시 켜지면 날 수 있구나 아를 깨달은 사람들은 놀랍게 회복한다 그래서 우린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꺼진 유전자가 뭐든지 유전자가 꺼져있어 꺼져있는데 이것이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꺼져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 공급이 되면 이것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짠막한 유전자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연두색, 노란색 유전자, 분홍색 유전자, 빨간색 유전자, 파란색 유전자, 초록색 유전자 유전자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가 켜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유전자는 켜져야 될 필요가 없는가? 어느 유전자는 켜졌다가 꺼져야 되는가? 어떤 유전자는 꺼져있다가 켜져야 되는가? 이 선택은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이지만 이상구가 의사일지라도 이상구가 자기 세포 속에 입력되는 자기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이것을 각자에게 맡겨놨다면 여러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맨날 유전자 걱정하다고 보인다 자,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일상적으로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생기고 있어요 오늘도 제 몸 속에서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있어 지금 여러분이 암환자가 됐다고 해서 암환자에게만 암세포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암환자하고 저하고 다른 건 뭐예요? 암세포가 몸에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건 뭐예요? 이상구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면 제가 어저께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이상구의 몸 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의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면 여러분은 알아야 몰라요 암 덩어리가 있어도 모르는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구 몸에서 예를 들어서 이상구 간에서 이런 암세포가 생깁니다 이러면 이상구가 암환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상구의 T세포들이 이런 똥글똥글한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몰려가야 돼요 그 이상구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의사도 못 하고 아무리 의학 박사 할아버지라도 자기 몸에 새 암세포가 생겼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있는데 암세포는 생겼고 그러면 그 암세포가 어떤 암세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는 모르는데 내 T세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세포를 향하여 접근하고 있어 접근하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적으로 일어나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무의식 속에서 조절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게 뭐라? 선택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간 오른쪽 저 아래 구석에 암세포가 되고 이거 의식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환경만 선택합니다 아시겠네? 선택하고 그 선택을 어디로 옮겨야 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을 습관화시켜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질된 유전자도 금방 뭐예요? 후닥닥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무줄을 여기다 매 놓고 땡겨 땡기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고무줄을 탁 놔버리면 어떻게 돼? 탁 정상으로 풀어 그만큼 유전자의 회복도 고무줄이 땡겨진 고무줄이 후닥닥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어떻게 이 T세포들이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내가 조절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 T세포들이 정확하게 이 암세포 있는 곳으로 갔어 그리고 그 T세포 안에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곰팽이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무슨 균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각종 유전자가 다 T세포 안에 해필이면 딱 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다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어느 유전자를 켤까 선택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말을 해요? 귀신 코칼로루스 귀신 코칼로루스라는 말은 너무 약간 무식한 면이 있는 말이고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초인간적이며 초인간적이며 초자연적이며 초자연적이며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은 신비롭다 신비롭다 신비롭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신적인 차원의 비밀이다 신비롭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신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뭐밖에 없다? 환경의 선택 그것만 잘하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음 순간에 유전자가 쫙 켜지면서 결국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쭉 해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리더라 이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자연치유는 여러분이 선택만 하시면 여러분 몸 안에서는 아주 신비로운 무의식 중에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자연치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여러분 뇌세포가 뇌경색이나 이런 문제로 뇌세포가 상당 부분 죽었다 그러면 여러가지 행동장애나 마비가 와서 말이나 행동이 옛날처럼 그렇게 술술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현대의학회가 뇌세포가 죽으면 그거는 끝이다 왜? 뇌세포는 죽으면 그 죽은 뇌세포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않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뇌세포는 재생되지 뭐요? 않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뇌에 어떤 손상을 입은 환자가 만약 그 주치의가 환자에게 희망은 가지지 마십시오 뇌세포는 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라고 주치의가 얘기했다 이거죠 그럼 환자가 그 주치의가 그렇게 하는 말이니까 아이고 희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다고 믿으면 여러분 결국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무리 이 좋은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선택하고 행동에 옮겨봐야 소용 뭐요? 없다는 그러므로 의사가 의학적으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환자로 하여금 뭐를 포기하게 한 거예요? 선택을 포기하게 그러면 실제로 재생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죄송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내경색이 확 와가지고 잘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서지도 없고 걸음에 막 이렇게 중침이 안 잡혀서 막 쓰러지고 그런데 의사가 당신은 좋아질 수 뭐요? 없다 그래서 이분이 해병대 해병대 조교 출신이야 빨간 모자 아무리 해병대라도 의사가 뭐요? 가망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유스타트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그냥 강의도 안 들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줬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오랫동안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가르쳤고 저도 미국서 환자들 볼 때 그렇게 환자들에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믿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 안 믿을까? 신비를 안 믿어요 실제로 우리 몸은 신비롭게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를 않는다니까 그거 참 이상한 노릇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마음속에 인간이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그거는 전체적인 재생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조직이든지 재생을 해야만 부활이 될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제가 쭉 그동안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뇌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는 말이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러다가 학계에서 여러분 살살 새로운 학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이라는 미국의 과학 잡지 1999년 올 달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아주 놀라운 논문이 등장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New nerve cells Nerve은 신경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긴다 어디에도 어른들 어른들 성인들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긴다 이거를 세상의 하바드 대학에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짤막한 설명에 의하면 Contrary to dogma Contrary는 무슨 말이에요? 정반대로 말입니다 Dogma는 뭐예요? 그동안의 지금까지 학설 또는 주장을 Dogma라고 해요 지금까지 의학에서 해오던 주장관은 뭐예요? 반대로 말입니다 뭐가 반대로냐 The human brain Human brain 우리 인간의 뇌도 Does produce 생산한다 말입니다 Produce 그렇죠? 뭐를 생산해? 우리 인간의 뇌도 생산한다 뭐를 생산해? New nerve cells 새로운 뇌세포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어떻게 그게 증명이 되었냐 하면 여기에 이제 빨간 세포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뇌세포의 특징은 꼬랑지가 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빨간 세포들이 다 성숙한 뇌세포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뇌에 스템셀 스템셀이라는 것은 줄기 세포입니다 이 미성숙 세포 스템셀 줄기 세포가 뇌에도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 세포가 성장을 하는데 여기 1단계 성장을 해서 이런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세포가 2단계 성숙을 하면 이런 미성숙 뇌세포가 되고 지금 꼬랑지가 충분히 길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단계로 성숙하면 완전히 성숙한 꼬랑지가 긴 완전히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됐다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이런 것은 왜 한국 신문에 대해서 특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신문이냐 하면 뉴욕타임스 나가시겠죠 아주 전면에 뭐라고요? 그것도 continued from page 1 아주 일면 톱 기사로 나와가지고 그게 일면에 다 게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오는데 뭐라고요? brain may grow 우리 뇌도 생성하게 할 수 있다 뭐 new cells 새로운 뇌세포를 언제 데일리가 뭐예요 데일리 매일매일 와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여기 보면 닥터 칸데아 콜롬비아 유니버스 이런 사람들이 다 노벨상 받은 학자들 이분들이 와 세상에 어저께 보여드린 대로 유전자가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이것도 큰 소식이었지만 새로운 뇌에서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뇌세포가 생길 수 있구나 와 그래서 대서특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참 이상하죠 한국에 누가 이렇게 이런 이런 게 진짜 뉴스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들은 그냥 장난감도 없고 숨바꼭질도 할 수 없고 그냥 음식만 먹고만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들을 대조군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들은 좀 뭐예요 재미있게 살도록 해놨어요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숨바꼭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게 하면서 꼭 같은 음식을 내겨내겠습니다 뭐만 살짝 바꿔줬어요 환경 환경 그래서 나중에 비교를 해봤어요 통계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Number of New Neurons 새로운 Neurons 뇌세포란 말입니다 새해 뇌세포가 몇 개가 더 많이 재생이 됐냐 대조군 여기가 그냥 밥만 먹고 산 지들은 이거 밖에 한 2200개 밖에 새해 세포가 안 생겼는데 이 환경을 살짝 바꿔주니까 어떻게 4천 개가 넘게 재생이 이런 여러분 보세요 참이 환경의 변화 여러분은 아주 지금 놀라운 환경의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그래서 자꾸 그렇다면 지금 내 뇌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새해 뇌세포가 생기고 이겼군요 제가 이 강의를 딱 하니까 해병대 그 친구가 고개를 들고 눈이 반짝반짝 했어요 그때까지는요 이렇게 돼가지고 말해라 뭘 가지고 와 뭐 좀 먹여줘 그 친구가 그 강의를 딱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난 선택해 그래가지고요 친구가 물로 자기가 가서 떠먹고 그래서 막 카우 카우 해서 붙잡고 거기서 떠먹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결국은 직장 축구 시합에 거짓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선택을 확고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돼요 뭐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나지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함성을 지르는 선택은 잘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연습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분명히 지들도 지들은 이상구 박사 강의도 못 들어 못 들어도 뭐만 바꿔주면 환경만 바꿔주면 지들이 뭐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이 신비로운 현상은 환경의 변화로도만 충분히 일어날 수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와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지들은 강의도 못 듣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강의 들어서 쫙 그렇구나 쫙 우리가 알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지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인간의 유전자는 더 확실한 반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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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